이번엔 핵정이 없지? 음 안녕하세요 오늘 아까 전에 그... 좀 그거네 좋았던 적도 있고 안 좋았던 적도 있는 판 일단은 일리오스에서는 시티몬이 좋아하진 않았어 한 판은 다 던져서 망했었고 한 판은 내가 캐리해가지고 이겼었는데 이번 판은 어떨까요? 일단은 정크... 음 저 정도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음 할 수 있어요 정크빼면 제가 손브라 할 수 있는데 해드릴까요? 아니 정크빼달라고 하시는데 손브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? 손브라 할 수 있어요 딱 두 개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해요 나는 상관없어요 딱 두 개요 저는 저는 할 수 있어요 손브라도 잘하는데 왜 손브라 캐릭터 좋은데 나는 찬성 하고 싶은 거에요 하고 싶은 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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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크 원챔이네요 정크 원챔인 줄 몰랐어요 아냐아냐 아 뷰블를 한 번 맞추고 아이 죽을 뻔 정크 원챔인 줄 몰랐는데 벨이 호그 호그 왼쪽 어 밀린다 우리 오른쪽에 버스 어? 오른쪽에 겐지 제2에서 제2에서 아 케어가 안됐어 디바3 겐지 다운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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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줄 알았지 거점 pp기야 와 하나님이 끌려가시네 아나 다운 저희 먹으면 되요 상대 하나 없어요 아 와 끌릴 뻔 상대 조합 안 바꿨어요 겐지 원딜이라서 방렉스 하면 안 질 거예요 디바 있긴 한데 저희 솔더 좀 크래쉬라서 오 죽을러 갔다 아나 다운 상대 하나 없어요 로봇 로봇 송아나 알맹이 나왔어요 아 나이스 뒤에 겐지 겐지 딱 1인데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맹이 있는데 루시오가 보러 왔는데 저 궁 다 됐어요 저도 저 궁 다 됐어요 저도 저 궁 다 됐어요 저도 제대로 넘어가 보자 걸렸다 나이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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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상대 하나 다운 나이스 상대 하나 다운 깜짝 깜짝 어 쟤 죽어요 총 하나 다운 아 아 아 루슈 잡는 건데 죽어도 루슈 자꾸 죽는 건데 와 우리 공 3개 있으니까 디바 한 번 보시면은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우리 지켜줘야 돼 솔져 우리 솔져 자요 하나 자요 하나 자요 네 와 이걸 어떻게 끌어 아 뺐습니다 지옥으로 어 나이스 아 근데 호그 궁 나이스 상대 피트까지 이거 상대 궁 많이 뺀다 필요해 싸움 없어 솔져기 나이스 죽이는 어 뭐야 총알기 미쳤어 아이고 아이고 디바 디바 로봇 아니 로봇 개피 우리 궁 드래곤볼 모았는데 어 드래곤볼 이거 한 번 뚫죠 한 번만 뚫으면 저 이겨요 아 나가지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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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했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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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틀리면 안돼요 90 한 2% 쯤에 들어갑시다 다 모였어요 드래곤볼 고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 좌폭 있을 거예요 상대 피트는 없어요 호그 다운 라인 라인 컨트롤 망치 거점 나이스 나이스 저기 호그 궁 있으니까 한 번 막아보면 돼요 앞 패스 상대 겐지 아니고 솔저로 바꿨거든요 이거 재밌겠어 그래서 상대 방벽 싸움 좀 세요 오 우리 솔져 잔다 오 그래 빠졌어 오른쪽 뒤에 솔져 뒤에 솔져 거점 솔져 거점 솔져 개피 개피 솔져 거점 솔져 다운 네 힐 밴 좀 있어요 힐 밴 좀 있어요 힐 밴 좀 있어요 힐 밴 좀 있어요 디바 로봇 개피 디바 로봇 뺐어요 어 나이스 송하나 뭐야 저거 송하나 뭐야 저거 아 눈쟁이 밈이에요? 누구요? 누구요? 아 이쪽 보네 아 제가요? 아 제가 그런 분하고 비견될 리가 없죠 저 짭이에요 제가 뭐야 목소리 비슷한데?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짭이에요 제가 약간 비슷한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으흐흐흐흐흫 저 사람 안다 맞고만 아닌가? 아니에요 저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제가 저 그 분 따라해가지고 저 사람 알고있다 로드오그 저 사람 나인 거 알고 있어 일부러 그냥 그래주는 거야 상의 조합 안 바꿨어요? 어 안 빠졌어 D봐 뒤에 소리드 다운 아 우리 호그 다운 우리 지금 태워 안 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진짜 개피 아 힐링 있어 여기 5절 오른쪽에 아나 있어요 오른쪽 아나 루시우 다운 오른쪽에 아나 아 디바 로봇 개피 못 잡았다 저희 합류가 더 빨라요 재웠어 오른쪽 아나 있어요 제 1배 나이스 저희가 먹었어요 거점 자리하궁 조심하시고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라인 개피 아니 히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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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 예시 오오오옭 메인 역 히어웨어 히어 히어 죽인다x4 죽어 아이고 왜 오른쪽 쏠죠 히어 목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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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쏠죠 이거 너무 하잖아 이거 진짜 살았어 루시드 살았다 으아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궁쌌는데 살았어 으으으하 아 아 솔져 어떻게 에임이야 궁 쓰고 루슈를 못 잡아라? 아 루슈 비벼야? 왜 낙사하려고 좀 놀이는 것 봐 나와요 나와 죽어 그렇지 어휴 아파 오예 패스 오른쪽 쏠져 오른쪽 오른쪽 쏠져 안녕 형 디바 디바 왼쪽에 디바 여기 있네 야 뭐 이렇게 넓게 던져 총 하나 다운 아 쎄라 머리 더 펼쳐 와 죽을까 했다 아 왜 안 맞니 아 왜 안 맞니 이 판 이기면 점수 좀 줄라나 음 음 예 전 부켈은 침출을 하지 않습니다 아 예 아 저한테 그런 사람 몰라요 아 예 그런 사람 아는데 짭입니다 와 짭이에요 유튜브 존나 다시 보고 있는데 저 짭이에요 근데 점클레스는 한 판가 안 돼 뭘 안 해주면 한 줄 안 된다고요? 아 아 진짜요? 아 한 줄 나쁘지 않죠 진짜인 것 같은데 아 아 근데 지초를 안 받은 아 아 받기는 받아들이면 됨 어 나도 해야지 근데 왜 받기는 받아도 됨? 받기만 어 받고 후회의 그런 건 없는 거죠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상대 파라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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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시프트 터뜨렸으면 와 나 죽겠다 내가 한 대 맞으면 죽어 아 아 뭐야 뭐야 아나 잡았어요 아 파라 지금이 게임에 뭐야 뭐야 어디야 파라 위에 있는 판인가? 공간이 높아야지 보이지 아 아파 아파 뭐야 뭐야 파라 뒤쪽 뒤쪽 저거 쒸 파라 어딨어 어 여기 위에 있네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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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아 잡아요 아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 라인 왜 안 써 어 어 파라 거점 뒤에 있어요 루시도 거점 뒤에 루시우 파라 거점 뒤에 루시우 파라 거점 뒤에 루시우 구석지 파라가 어딨죠? 파라 거점 뒤에 여기 있어 위에 어 잡았네 누가 못 불러놨어 아하오 낚시 잘 걸려 디바 뽕 참 참 참 참 참 때리지마 어 누가 때렸어 죽어 파라 또 뒤에 파라 또 뒤에 파라 거점 뒤에 1대1 중 파이팅 아 이겼다 하하하하 이겼다 어이 으아아아 저 1배 저 1배 라인게 피치 라인 힐 라인 힐 나이스x2 개라 필렛 하하아아 이석 드릴게요 나이스 얘네 다 힐베 개라필 필렛 유시도 먼저 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옆 살려줘요 디바 거점 삐비로 간다 라이필 라이필 다 있어 얘 뒤에 차라도 있는 것 같은데? 차라 안보이는데 어딨지? 아 죽어요? 음 잡았대요 죽어요 고맙습니다 죽어요? 뭐 다 앉아있네 아이 서있네 한 명 오 오 저거 처음부터 할게 오 과연 오 오 오 오 이 판정 봐 오 음흠 음흠 나 음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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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흠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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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흠흠 음흠흠 어 나가셨어 아 나가셨네 아 나가셨네 받을까? 아아 아아 부케 친척 알래 안 받기로 했는데 흠흠 흠흠 이번 판 너무 좋은데? 아 아 아